. 괜찮아요 집안. 요즘 엉망이에요 진짜 계속 누가 하나씩 아파서 차에다가 닫히고 뭐가 문제가 많은 것 같아. 지금 모르고 찾아온 거지. 저는 얼마나 답답하며. 여기까지 이제 온 건데 원래는 절에 다니거든요. 절에. 절에서. 그 답답한 이유를. 말했을 텐데 굳이 우리 집 안 와도 됐을 텐데. 저는 이해가 안 되니까. 여기까지 와서 와본 거거든요. 몇 자리 때문에. 네. 스님이 말했을 텐데 그 몇 자리에 안 좋다고. 맞아요 어. 근데 굳이 왜 확인을 하러 왔는지 난 그게 있잖아. 우리 무속인이나 스님들이 그런 말을 했을 때는 빈말로 하는 게 아니거든. 네. 한번 물어보자 삼 사 년 전에 혹시 집안에 묘군된 적 있었지. 네 네 맞아요. 응. 그거 분명히 스님이 말했을 거라고. 아까 절에 다니신다고 했죠. 절에 다니면 그 정도로 말해주거든요. 당신 의습병 되게 많은가 봐. 그렇기도 하고 그게 또 싫은 얘기 아니다 보니까 한 번도 확인하고 싶고 그런 마음에.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도 어차피 똑같은 말만 해주시고 하니까. 다른 사람한테 누구한테 물어봤는데. 개인들부터 시작해서 가족들하고. 응 거기 목 있으면 목 죽여요 피하지 말고. 저기 있잖아 내 말 잘 들어요. 시어머니가. 이를 악을 품었어요. 이를 이를 갈고 있어요. 응. 참. 오늘 이 일에서 여러분들이 좀 봤으면 좋겠어요. 뭐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내 엄마 아빠 돌아가면 무조건 뭐 합장. 합장하셨죠. 그 산소 가기 싫어서 뭐 또 아니면 산소 그거 뭐. 같이 옮긴다고 합장을 많이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오늘 당신 참 잘 오신 것 같아. 응. 왜 이 말을 하냐면. 참 의심병이 많으신 분 응. 이런 데 무당집 잘 안 오시고 저렴한 좀 다니시고 좀 늦게 지는데 잘 찾아오신 분이 찾아왔다 그 뭐 뭔 말을 하는 거냐면. 이 시어머니가 살아 생겨. 시아버지라면 칠을 떨었을 거야. 제가 볼 때는 항상 사이가 좋으셨고 또 그렇게 들었고.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누구한테 들어. 남편은 식구들한테도 좋고 제가 보기에도 그랬고 그래가지고. 남편한테 가서 정확하게 물어봐. 너 살고 싶으면 오늘 정확하게 물어봐. 무속인도 그러고 스님도 그렇다고 정확하게 말해. 본인도 스님이 다 말을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말은 했을 거야 스님이. 빨리 합장한 거. 응 시어머니 따라오고 모셔라 분명히 했을 거야. 응 그게 이거야. 응 잘 들으세요. 시어머니 내가 럭을 타서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거니까 순간적으로 다는 해 주지 않아요. 그러나 이분은 너무 불쌍했던 것 같아 이 시어머니가 손이 이렇게 들어와요. 얼마나 일을 많이 하셨으면. 이 그 이 심장에는 깜짝깜짝 놀란다고 그랬죠 이 심장이 깜짝깜짝 불안에 놀려요 왜. 마진 인생을 너무 많이 살았기 때문에. 응. 당신이 시아버지 천하의 주택백이야 개자식. 응. 아가 아니야. 뻑하면 사람들 없을 때는. 시어머니 개때리시 떼는 게 당신이 시아버지야. 남들 앞에서는. 효인인 척. 자기 이미지 관리하려고 너무 잘하는 척. 남들 앞에서는. 정말 그야말로 신사. 세님. 정말 효인. 그 감돌 썼겠지. 그러나 당신이 시어머니는 이 머리 질질. 뜯겨가면서. 응. 이 허리 밟아 가면서. 이 빤 맞아 가면서. 응. 자식. 남편 형이 세 명이에요. 응. 세 명이에요. 네. 맞죠? 네. 이 세 명 없었더라면. 당신은 이미. 본인 스스로 진작에. 진작에 목숨 끄고 진작에 갔을 거래. 지금 그런 분들을 협정을. 하시고 한 거네요. 그렇지 그니까 너네들이 무슨 죄를 지은지도 모른 거야 지금. 응. 평상시에 아들이 몰랐다고 너 신랑이 몰랐다고 야 개소리 떨지 말라고 그래. 야. 모르지 않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라 너 신랑 다 알아. 가서 똑바로 물어보라고. 너 살고 싶으면 너네 신랑 작년 수 전에 재작년 수 전에 합장 딱 하고 나서 간제수도 해보면 딱 붙여. 갇혔어요. 응 다친 곳 다치 있으면 간제수도 붙인다고. 응. 회사에서 억울하게 자기가 누명을 썼는지. 간제수 붙인다고. 응. 아가 뭐야 귀먼 기구 아니면 아니라고. 회사에서도 되게 안 좋았거든요. 응. 해고 위기도 있고. 간제수 자기가 안 뒤집어 쓸 걸 신랑이 세 번 뒤집어 썼다고. 해고 당하기 일부 직전에 있고. 그리고 식구 돌아가면서 아프거나 다치거나 계속 그러고 있을 거야. 애기들도 자꾸 아파요. 집이 엉망 진작이 됐을 거란 말을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까지 와서 고맙게는 고맙지만 스님이 그렇게 말했을 때 한자락이 믿고 빨리 해결을 했어야지. 맞아 당신이 시어머니의 눈물이야. 당신이 시어머니가. 난 죽어서나마 꽃이 되고 싶다 새가 되고 싶다 나는 갇혀 있는 인생 시아버지라면 지거지게 산 인생 살고 싶지 않았다고 지금 말을 해. 어 근데 거기다가 다시 어 떨어져 있는 것을 굳이. 같이 합장할 필요는 없었어. 그 순간부터 당신은 아들들이 몰랐다고 개소리 떨지 마 아까 말했지 산소 오기 힘드니까 같이 이렇게 해 놨겠지. 그럼 하루라도 빨리.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차라리 그럴 바에야 나 너 시아버지 같이 시키기 싫으니 나 그냥 길 끓였다고 뿌려달래. 지금 이 할머니 너기야 이 미친년아 뭐 응이야 남미 이야기 하고 있어 지금 남미 이야기 하고 있냐고 그거 당해야 돼 오죽했으면 나한테 이 망자가 타서 나 좋은 자리 필요 없으니까 자기 파가지고 화장했어 그렇게 다 풀어버리라기네 오죽했으면 그랬겠냐고 오죽했으면 그 신랑이 모른다는 게 말이 돼 지금도 그걸 전문으로 장난해. 어 니 엄마가 그래도 너 지금 그렇게 전문으로 있니. 그리고 신랑. 작년 재생에 간질수 세 개 있다가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장난 아니 전문으로 와서. 나 그렇지 기멍키고 아니면 아니라고. 이거 빨리 해 해결해줘요. 해결해야지. 오완 막아갈 거고. 왜 그러냐면. 집안에 우완. 나는 당신 목은 당신 목이지만 이 가시는 망자가 너무 불쌍해요. 같은 여자에서 생각을 해봐봐. 시어머니 얼굴 본 적 있어요. 네 뱃긴 뱃는데 진짜 몰랐어요. 응. 매노리한테 그런 말을 안 했겠지. 응. 그러나 자주는 못 뵀답니다. 길 세 번 네 번 밖에 못 뵀답니다. 응 빨리 또 당신 씹어 가서 그 정도 보고 돌아가신 걸로 보여요. 네 맞죠. 알았어요. 그렇죠. 그니까 빨리 이거 스님이 말한 대로 빨리 해 드리고. 가서 시어머니한테 죄송하다가 무릎 꿇고 사죄하세요. 신랑한테 그렇게 시켰어요. 당신 신랑 막내 이 새끼야 알고 있으면서 모른 척. 네. 개자식. 오늘 가서 꼭 얘기해. 꼭요. 응. 글쎄요 내 말 그만 잘 알았는데 너 정말 살고 싶으면 빨리 어머니 제자리로. 하란다 그렇게 해요. 네. 어디서 거짓말 치고는 어디서 거짓말 치고 자빠졌어.